자 이번의 게임은 트래쉬 버니 하우스 버려진 토끼의 집 이라는 스팀 신작 공포게임이구요 게임 가격은 5,600원입니다 토끼님의 한글 패치를 받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기자인 주인공은 특종에 필요한 사진을 구하기 위해 버려진 로봇 공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겟잇! 어 퀄리티 괜찮아 보인다 그지 아 로봇을 찾아서 사진을 찍으면 된대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 아, 로봇들이 몇 개 남아있나 보다 맞지 팔이 찢겼다고? 나는 목 듣기는 거 아니냐, 이거? 아, 이제 시작이네요. 키를 알려주고 특종을 위한 사진을 찍으세요. 당신은 제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특종에 필요한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고 살아서 돌아오세요. 대상을 카메라로 조준하면 화면 중앙에 카메라 셔터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때가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로 찍어야 되나 봐. 그럼 화면에 점수가 표시된다고 하네요. 여기, 카메라 화면에. 사진 촬영에 성공하면 카메라 화면에 표시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점수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자, 이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은 아닐 거 아니야. 어, 이것도 맞네? 어, 찍은 거야, 이게? 어, 찍으면 어디서 볼 수 있지? 잠깐만. 여기서 촬영한 모든 사진 보기? 어, 엄청 많네?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찍어야 되나 봐. 그냥 토끼 보이는 대로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분위기가 으스스한데? 뭐야, 이거? 어? 아니, 가까이서 찍을라 했는데, 뭐야? 못 찍었는데요? 일찍 찍을 걸 그랬나? 어, 이거 사라져버리네? 약간 찝찝하다. 어, 다시 한번 할게요. 일단 달리기도 가능하거든? 뜨자마자 바로 눌러야 돼. 연타? 오케이, 눌렀다. 됐어. 이런 거는 찍을 수가 없나? 여기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아닐까? 뭐야? 문과 케이블로 연결된 버튼을 누르시오. 앞뒤가 지금 다 막혔어. 아, 깜짝아! 뭐야? 잘못 눌렀던 거야? 어, 다시. 자, 케이블 연결된 걸 찾아야 되는 건가? 문? 아! 이렇게 케이블 따라가서 이거에 연결된 그거 버튼 눌러야 돼. 이거다. 어... 아니, 근데 정확히 뭘 어떻게 뭘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떠야 찍는 거긴 한데 이건 찍는 거 아니네? 아니, 뭔데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인형들이. 뭐야?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뭔데 이것들? 아, 깜짝아. 여기 이상해. 어, 찍어. 일단. 찍었어요? 여기 뭐가 있네. 캐릭터 코스튬 제작자의 읽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기술이 미숙한 탓에 제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새로운 애니메트로닉스 캐릭터는 인간 킬러 로봇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제 그것들은 통제불능이다. 회사는 그것들을 폐기할 것이라고 알렸지만 CEO는 해외 수집가들에게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 그는 내 가족을 인질로 삼고 나에게 버려진 애니메트로닉스 공장을 관리하게 하고 있다. 애니메트로닉스가 모두 판매되면 가족이 풀려날 것이다. 나는 그를 거슬방법이 없었고 2월 13일부터 이 폐공장의 관리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한동안 여기서 살아왔다. 하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거 완전 특종감이구만. 아... 어? 어... 이 분위기가... 이거 왠지 등 뒤돌 것 같은데? 아닌가? 너 여기서 뭐해? 어? 여기도 문서가 있네요. 제작자의 일기 2 공장에는 폐기되었어야 할 많은 애니메트로닉스가 보관되어 있다. 창고로 가려면 수레를 타야 하는데 함정이 여러 개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첫 번째로 가짜 도착 지점이 있다. 수레에 함께 타고 있는 애니메트로닉스의 눈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절대 수레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 다음은 퀴즈 시스템이다. 세 문제의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8개의 조각으로 잘려나가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정보를 메모해 둬야 한다. 내가 공장 관리자가 된 달과 날짜. 이거 아까 몇 월 며칠이었지? 손전등을 끄면 보여주는 화장실 옆 애니메트로닉스의 그림자. 텔레비전 위에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트로닉스의 자세. 이거 아까 2월 13일? 손전등 꺼서 확인해야 되고 텔레비전 위에 자세. 눈이 초록색이 될 때까지 내려서 안 되고. 이거 여기 쪽 가면 수레 나오나? 방금 뭐가 있었는데 사라졌는데. 잠깐만. 얘 원래 있었나? 원래 있었나? 자 얘. 전화 뭐야? 전화 안 받아지는데. 이 자세야? 이거?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세에 약간 걸터앉은 자세인가? 이거랑. 그리고 화장실. 2월 13일 확실하지? 오케이. 2월 13일. 오케이. 가보자. 깜짝아. 어. 사진 찍고. 뭐야 이거. Are we friend? 여기 뭐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어. 어. 버튼 누르니까 꺼졌다. 어. 쉣. 뭐야. 시간 지나면 다시 켜지는 거 아니야? 아닌가? 뭐야. 여기 CCTV랑. 레버 있는데? 사진 찍어. 어. 이거 수레인가? 어. 잠깐만. 나 화장실. 아. 화장실이 어디여. 이거 찍어야겠는데? 어. 잠깐만. 사진 찍어. 오. 쉣. 얘 눈이 초록색 될 때까지 내리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떡해. 어떡해. 어. 다행이다. 어. 아직 아닌가 봐. 나 왜 죽었어? 뭐임? 아. 맞아. 아. 와. 잘 만들었다. 맞네. 내리지 말라 그랬잖아. 아. 아니 그리고. 아. 화장실 찾아볼걸. 또 타버렸네. 아. 일단 가. 일단 가자. 아. 아. 사진 찍고. 오케이. 일단 가. 아. 맞네. 눈은 초록색 될 때까지 내리지 말라 그랬네. 아. 너무 자연스럽게. 내리게끔 돼 있길래. 자. 내리면 안 돼. 눈이 초록색이 아니야. 절대 내리지 말라 그랬어. 오. 이야. 낚시였네. 어? 자. 화장실 옆 애니메트로닉스가 들고 있었던 그림은 무엇인가요? 다섯 개나 된다고? 화장실 옆에? 뭘 것 같애. 그냥 찍자. 나 5번일 것 같애. 왠지. 겟! 자. 가기 전에 화장실을 찾자. 화장실. 어. 그게 맞다. 화장실. 화장실 찾아야 돼.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이 근데 어디 있지. 아. 이건가? 너냐 설마? 야. 이거 화장실 여긴데 이거? 아. 이게 화장실이구나. 야. 얘. 아. 손전등 꺼야 된다. 하. 아. 그릇.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어? 자. 이거 그릇이죠. 그릇. 3번. 3번. 내가 공장 관리자가 된 달과 날짜의 숫자의 합은? 2월 13일. 2월 13일. 15일. 이거잖아. 4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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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자. 눈. 지금 초록색인거 예의주시 해야돼? 어.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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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래. 잘 가래. 잘 가래. 잘 가래. 오케이. 어디 버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조심해야 돼. 사진 찍고. 뭐야. 이거. 뭐야. 창고. 야. 한글 패치 잘했네. 제작자의 일기 3. 창고에 들어가면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없고 공장 뒤편에 있는 비상문을 통하여 외부로 나가야 한다. 절차는 간단하다. 창고에 있는 5개의 레버를 순서에 맞게 당겨야 한다. 그러나 이 미친 녀석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방심하는 순간 그것들은 당신 옆에 있을 것이다. 당겨야 하는 레버의 번호는 CEO의 초상화에 표시된다. 순서에 맞게 당겨야 됩니다. 조심. 왜. 뭐야. 이것도 레버. 5번. 3번. 순서대로 해야 돼. 이거 2번. 어. 방금 뭐 떴는데? 오케이. 어. 죄다 눌러. 피도 찍고. 오케이. 여기도 4번. 찍어주고. 야. 분위기 좋다. 그치? 게임. 어? 얘는 움직이는데? 1번. 초상화가 어디있지? 초상화? 초상화가 어딨어? 초상화를 찾아야 우리가... 아. 이거다. 5. 5? 이게 5거든? 이게 5면 어쩌라는 거지? 순서대로 하라고 했는데? 어. 하나 됐다. 어? 뭐야. 아 여기 그냥 다 나오네? 이거 하나네?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거네? 아. 쉿. 얘 움직인다. 자. 빨리. 3. 3. 3. 3. 3. 3. 3? 이건 4고. 3만 찾으면 되는데 3? 3. 3. 3. 3. 2. 4. 마지막 4. 됐어. 어! 깜짝아! 어. 문 열렸어. 아. 씨. 깜짝 놀랐다. 가자. 저 애들 길막하고 있는거 같은데 아 됐어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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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어 깜짝아 아씨 오케이 잘했음 좋아 뭐야 어 야 얘가 내 플래시라이트 가져갔어 순전등 어떡해 가져갔는데 여기 안 지나가시네 좋지 제작자 일기 4 하수구 끝에는 비상 정지 버튼이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나 앞길은 매우 위험하다 잘못된 장소에 빠지면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하수구에서 당신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이상한 소리를 내는 전구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올바른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 침입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아 이상한 소리 내는 전구를 따라가는 건가 그러면은? 맞지 아 아 아 사진 찍고 저기 내려가 아니 이게 분위기가 진짜 미쳤다니가? 게임? 어디로 가지? 이상한 소리 소리가 나나? 이건가? 이 소리 말하는거야? 이건 고장 난건데 으악! 하아... 아 깜짝아 씨 뭐야... 이거겠지? 스파크 튀는 거니까? 스파크 튀는 거 아니 이거 진짜... 미쳤어... 미쳤어... 여기죠 여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겠지? 여기 아니잖아... 여기로 가는 거잖아... 왜 낚시야... 어? 어어어 진짜... 아 깜짝아 씨... 저기 누구 지나간다... 도끼... 여기 내려가는 거야...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 이게 미쳤다니까? 어? 인형들? 생긴 거 꼬라지 봐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작자의 읽기 5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공장과 애니메트로닉스들이 완전히 멈추게 된다 비상정지 버튼이 있는 방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경비를 서는 애니메트로닉스를 배치했다 빨간 불빛이 비추는 장소에서 강한 빛을 발사하면 애니메트로닉스의 전기 회로를 차단할 수 있다 누군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럼 가서 보면 알겠죠? 강한 빛을 어떻게 비추지? 나 플래시라이트 손전등이 없는데? 아 냄새... 아 여기 올라가고 싶... 지가 않네요... 다른 길로 가야겠다 여기 말하는 거 같은데? 일단은 다른데 먼저 갔다 오자 여기가 빨간 불빛이잖아 카메라 플래시 터트리는 방법이 따로 있나? 여기 이렇게... 레이저 같은 게 나오네 사진 찍는 게 여기서 안 떠가지고... 아 여기서 찍으면 되나? 어어... 어 잠깐만... 어 미쳤... 아이고... 자 갑니다 겟임 겟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구만 유인한 다음에 터트리는 거... 겟임 아 막힌 길이야... 어...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뿌웅... 아 뭐야... 아니 나 바닥에 떨어졌는데... 뿌웅... 우웅 designs... 어 샛샛샛샛샛... 어... 샛샛샛샛샛샛샛샛äss... 암샛샛샛샛샛샛샛샛샛샛 see-P45 확인 어 쉿샛샛샛, 헛샛샛nut 부웅! 샛샛샛샛샛샛샛샛 SEE- 400 부웅임! 뿌웅 바로 여기로 도망가면 되나? 여기야 여기가 아닌가? 예 어 여기 여기 어 다 부수는거야 오케이 바닥 조심하고 자 와 와라 컴온 뿌웅 여기 마지막 하나 오는 순간 바로 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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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떠 왜 안떠 왜 안떠 붙어서 해야되나? 여기 들어가야돼 어 들어가서 들어가서 오는 순간 뿌웅 아 너무 쉬운데? 어? 쉽네 어 이거 뭐야 어 누르면 그만 누르면 아 눌러진다고? 어 뭐야 아까 늦게 눌렀나 그러면? 탈출했습니다 나가기 성공한거야? 킬러 로봇 발견? 기자는 버려진 공장에 많은 로봇들이 존재했다고 말한다 어젯밤 A의 한 폐공장에서 킬러 로봇들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본사 기자의 제보가 있었다 놀이공원의 운영사를 위해 제작중이던 애니메트로닉스 캐릭터 제조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생산이 중단되고 전량 폐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것들이 킬러 로봇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기자가 촬영한 사진에서 킬러 로봇의 모습이 다수 확인되어 본사의 신고로 인해 경찰의 현장 출동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로봇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기자가 찍은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혹 제기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 야 잘 만들었다 근데 어? 어 간만에 뭔가 꽤 임팩트 있는 게임이었어 그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 아 너무 쉬워 BEASY